간식 먹고 싶은 사람 간식백 옳지 에반 두번 옳지 천재 아니야? 안녕하세요 에반아빠입니다 오늘은 에반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먹어본 수박을 먹어보려고 여기 숙소 앞에 있는 밭에 가서 수박을 따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수박 따러 렛츠고고 뜨거워드 야 맞나? 둘 셋 야 깻었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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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에바니용 화채를 만들어 볼 거에요 에바니가 먹기에는 수박 조각이 좀 커서 수박 조각을 작게 잘라서 실을 깔끔하게 빼고 많이 먹기에는 수박 조각을 만들어볼 거에요 시즈다운 거 꼭 골라주셔야 돼요 식품 건조기로 말린 거에요 완성 식품 건조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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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먹어 에바니꺼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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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소 고소 나 손 손 iling 이만큼 남겼는데 남았는데 어 에반이가 너무 열심히 먹어서 이만큼만 남길게요 배를 누르면 수박을 먹을 수 있네 수박 맛있어 주박ijn 펀치 발 눌러 반찌이 반찌이 반찌 More 贝 반찌이 반찌 yem valet ese 글쌤 absolute only amb 지 ang tutti com 이 아가 죽고싶은 사람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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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거 아니냐고 옳지 2번 천재 아니야? 형 세 번 세 번 땅땅땅 천재야 뭐야 이게 진짜 천재 아니야 형은 천재야? 세 번 뭐야? 네번 네번 땡땡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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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안돼? 세번 세번 땡땡땡 옳지 잘했어요 으허허허 귀여워야 세번 땡땡땡 땡땡땡 해봐 해봐 땡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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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벨을 누를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네요 역시 땡땡 잘했다 역시 천재견이 만든거 같아요 밤은 날씨에 강아지와 함께 수박먹으면서 더위이 익혀될 수 있는 것도 재밌는거 같구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컷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